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안녕하세요 드론으로 뭐든지 한단 본격 전품격 드론 버라이어티 두! 드론! 저희가 모 사이트에 추천을 많이 받아서 저희가 배우배에 갔습니다. 저희가 배우배에 갔습니다. 조회수가 4자리가 나왔어. 이게 또 그냥 4자리가 아니라 좀만 더 스트로크를 하면 5자리까지 갈 수 있습니다. 8천. 저희 너무 봐주셔서 감사합니다. 항상 꼭 봐주실 때 좋아요와 구독하기 꼭 눌러주시면 감사드립니다. 아무튼 저희가 저희를 봐주시는 분들이 좀 많으니까 질문이 좀 들어왔어요. 질문이 좀 들어왔어요. 아 도대체 뭐냐? 도대체 뭐하는 놈들이냐? 그래서 저희 콘텐츠 컨셉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. 일단 근본이었고요. 본격, 저품격, 드론 버라이어티 두 드론이죠. 드론을 전혀 모르는 드랄못입니다. 드랄못들이 드론을 가지고 놀면서 격맛 챌린지를 해보는 그런 집단이라고 합니다. 저희 집 앞에 재개발합니다. 재개발. 갑자기 재개발.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저희가 또 새로운 챌린지를 가지고 왔는데 저희가 오늘은 16개의 재료와 16개의 다트를 준비했습니다. 그래서 각자 이 드론의 저번에 드론 다트. 말씀해주세요. 조회수가 가장 많지는 않지만 어쨌든. 네. 재미있었던. 드론 다트를 해서 이제 저희가 그 재료의 이제 꼬리? 다트를 맞추고 그 재료를 저희가 가져와서 이제 샌드위치를 만드는 겁니다. 그래서 각자 총 4번의 기회가 있고요. 4번씩의 기회가 있고 자 저희가 일단 뽑은 재료는 저기 벽에 있는 다트폰에서 뺄 겁니다. 자 그래서 빈칸이 되는 거고요. 자 빈 벽에다가 저희가 또 이렇게 다가갖고 빈 벽에 이렇게 쳤다 하면은 이제 저희 오늘 소중한 게스트님께서 나 이거 막아! 로 이제 정해주실 겁니다. 그렇게 하나요? 나 이거 막아! 해서 이렇게 정해주실 겁니다. 그거를 누구나 드시면 됩니다. 그러면 오늘 저희 벌칙을 이제 같이 진행을 해주실 게스트를 게스트를 모이시죠. 저희 식사를 책임져주실 게스트를 그렇죠. 게스트를 소별! 안녕하세요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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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상한 게 뭐야? 잠시만! 아니요. 침착해 침착해 침착해. 잠시만 있어. 잠시만! 이 점겟어? 조용히 해 주시죠. 자 감사합니다! 네 빨리 하세요. 아 네. 아 네. 아 네. 아 네. 머리에 가. 네. 아 네. 안녕하세요. 오늘 저희. 네 뭐. 저. 저희 오늘 게스트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. 어 나 못 쳐다보겠어. 아 오늘 네. 네. 오늘 저희 게스트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. 소개. 네. 안녕하세요. 배우 김민솔입니다. 오늘 저를 초대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. 굉장히 설레고 기분이 좋아요. 우흐흐흐흐흐흠 다 역시 조회수가 높아지니까 오늘 제가 꼭 김필껏 이겨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자 그러면은 저희 오늘 두드론을 오셨는데 저희 콘텐츠 이름이 또 두드론입니다 두론을 하자 두드론이니까 또 게스트님 오셨는데 또 안 해볼 수 없겠죠 저희 게스트님께서 저희 다트 챌린지 하기 전에 한번 저희 게스트 한번 보셔서 두론을 알려보도록 하죠 내가 뒤로 가서 해야지 어 네 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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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그건 안돼 그건 안돼 이제 끄셔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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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꺼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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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이제 끝났는데 빨리 빨리 이걸 이렇게 내리면 이렇게 하면 나 이제 약간 다른 의미로 손 떨리기 시작했어요 재밌어요 한 번 더 해보면 안돼 한 번 더 해보세요 그럼요 근데 이게 재밌다 오우! 끝! 내려와 나 무서워 일루와! 일루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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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루와! 일루와 일루와 강아지가 아닙니다 아니야 아니야 또! 또! 일루와 일루와 딱 맞습니다 파란색의 앞부분이에요 앞으로! 앞으로! 이거 어떻게 꺼요? 이렇게 아래로! 아래로? 네 아래로 아 꺼졌다 이거 의자가 잘못했어 아니 재밌다 너무 재밌어요 진짜 원래 드론 처음 하면 잘 못하는 사람들도 많잖아요 근데 그런 거 치고는 제가 되게 잘한 거 아니에요? 아 이거 지나가신 말씀입니다 처음 한 거 치고는 일단 나는 떴어 일단 그럼요 드론이 떴고 너무 잘했어 그렇죠 그렇죠 나름 이렇게 움직이는 것도 잘 움직인 거 같아요 아주 지나가신 말씀이시죠 너무 마음에 듭니다 오늘 이 자리 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짜 감탄 중자 네 저희 처음 가렸을 때 생각은 없네요 정말 개판이었죠 그러니까 그런 거 치고 내가 좀 천재인가요? 네 지나가신 말씀입니다 약간 난 목숨을 잃은 거 같긴 한데 아무튼 잃을 뻔한데 아니야 아니야 평정을 찾았으면 네 일 아니야 네 일이 아니야 생존 레이싱이야 좋은 게 일단